26? 26? 정말 잘 됐잖아요. 기분은 어떠세요? 너무 감사드려요. 왜냐하면 본방 사수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너무너무 감사할 일이라서 제가 감사 인사드립니다. 이 시청률이 잘 나온 게 누구 때문이라고 혹시? 네? 아니 왜 PD님 확인해요? 경기 어색했나? 시청률이 1등 공식 맞으십니다. 매회 조금은 오글거리지만 로맨틱한 대사를 선보이며 달달한 사랑꾼으로 등록한 송창희씨. 나도 이제 별거 다한다. 당신이란 여자 때문에. 드라마에서 모습은 사실 현실적인 모습은 아니죠. 어떻게 그 정도까지 할 수 있을까? 진우의 역할을 보면서 많이 배웠어요. 여자한테는 그렇게 자상하게 해줘야 된다. 많이 배웠다는 진우의 자상함이란 다같이 배워볼까요? 나 같은 여자란 말 두 번 다시 내 앞에서 하지 마요. 왜요? 혼내줄 거야. 역시 이 시대 최고의 사랑꾼답죠. 정신병원에 쳐넣어버릴 거야. 다나함의 대명사 하이라씨는 휴대의 악류로 완벽 변신. 시간나는 악역 연기로 시청자들의 뒷목을 잡기 했었죠. 시원 섭섭. 아 그래요?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 부었기 때문에. 그리고 촬영 도중 맹장 수술을 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었는데요. 맹장 수술을 하고 이틀 만에 퇴원하고 다시 촬영을 합류한 게 이제 한 달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신력으로 여기까지 버틴 것 같다는 느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막 때리는 하이라씨. 최수종 씨는 뭐라고 하셨던가요? 이순재 선생님이 항상 수종이가 너의 이런 모습을 처음 보지 않았어요.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최수종 씨는 오히려 응원을 되게 많이 해주고. 조롱 감정은 오히려 더 눌러주면서 하는 게 더 강해 보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조언도 해서 도움도 되게 많이 받았어요. 역시 연예계의 최고의 인꼬부보다. 마누라라고 목소리만 들어도 소름 끼치는데 어떻게 같이 사니. 찌질하고 뻔뻔한 모습으로 역대급 나쁜 남자 대화를 올랐던 인규진 씨. 극강의 연기력으로 매회 여성 시청자들의 주목을 불렀었죠. 기쁨이 아빠 고맙습니다. 이렇게 쑥스러워하세요. 기쁨이 아버지라 그래서. 재성 씨 결혼 축하드려요. 우정이는 지금 아직 뭐 입고 가나 고민하고 있어요. 예쁜 옷 입고 결혼식 날 만나요. 누님은 잘 계세요? 예 지금 뭐 집에서 아주 뭐 건강이 잘 있습니다. 인규진 씨의 물오른 연기력은 특히 맞는 장면에서 더욱 빛을 발했는데요. 보는 시청자 통쾌하게 만드는 이 명품 리액션. 비결이 뭔가요? 약간 그런 거 타고난 것 같아요. 맞는 거. 그래요? 잘하지 않아. 맞는 거는. 정말 최고였습니다. 네. 그 리액션으로 이 최고의 명장면이 탄생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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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